런닝고 전설의 짱, 체면이 말이 안 돼. 야, 이놈아. 너 또 싸움바치라다가 이제 기어들어오냐? 너 오늘 수학여행 간다며? 그만! 빨리 가, 이 멸시야, 어? 수학여행 따위 범생인이란 다른 거예요. 역시 엄만, 매랑 잘 안 맞아. 수학여행. 그거 봄생리드리나 받는 거 아니야? 저긴가? 내가 타야 할 거 같습니다. 아니 형. 난 그냥 그 싸움장이야. 이리 와봐. 그래. 이리 와보라고. 이번에 한 번만 가줄게. 강수야. 예 형. 난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았어. 박수야. 예, 형. 형 가만히 좀 들어줄래? 형, 내가 먼저 좀 들어줄래? 아, 뭐 일하고 와가지고 들어줄라. 너희들 정말 세상 좋아진 줄 알아라. 정말 널 보면 그걸 느낀다. 너희들 누구든지 오늘 내 싱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우리 안 건드릴 거야. 말도 안 건드려. 말도 안 건드려. 말도 안 붙여야 돼. 말도 안 붙여야 돼요. 가만 놔둘 건데 그냥 걱정하지 마. 난 사실 수학여행이 처음이야. 그러면 조용히 가.